안녕하세요. 멜멜채기령입니다. 드디어 금손 프로젝트 클래스 첫 시간인데요.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왜 금손 프로젝트 클래스가 프리미엄 클래스냐고 물어보셨어요. 기초부터 정자체, 흘림체 세 가지 모두 다 가르쳐주니까 프리미엄 아니냐고 댓글을 남기신 걸 봤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금손 클래스는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글씨의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감히 프리미엄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50가지 글씨체를 구사하는 인간 프린터기로 SBS 세상의 이런 일이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정자체, 흘림체뿐 아니라 이렇게 수십 가지 글씨체를 인쇄된 폰트처럼 쓸 수 있는 건 절대 글씨를 첨부적으로 타고나서가 아닙니다. 독학으로 오랜 시간 혼자 글씨 연습을 하면서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기본 원리를 터득했고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글씨도 원리를 깨우치는 게 힘들었지 일단 기본을 내 걸로 만들고 나니까 그 원리를 활용하고 응용하면서 다양한 글씨체를 모두 제 손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연습을 열심히 해도 기본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하나의 글씨체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또한 글씨라는 걸 느꼈습니다. 절대 과장을 하거나 글씨 배우시는데 용기를 붙도다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앞으로 이 클래스를 함께 하실 때도 여러분 마음가짐도 단순히 정자체, 흘림체 잘 쓰는 법을 배워보자 또 좋지만 여러 글씨체를 관통하는 손글씨의 가장 기본 원리를 내 손에 터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정자체, 흘림체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여러 다양한 글씨체를 쓰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 금송 프로젝트 클래스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거를 다 챙겨가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글씨는 신기한 게 열심히 연습을 해도 어제 글씨나 오늘 글씨나 맨날 거기서 거기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똑같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세 달 후, 네 달 후에 가서 바로 몇 달 전에 쓴 글씨랑 꺼내놓고 비교해보면 나도 모르게 확 바뀌어 있는 게 글씨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지 말고 노트나 연습장 맨 위에 날짜를 적어놓고 글씨 연습을 하시고 쓴 것들은 절대 버리지 말고 잘 모아놓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쓰다가 망친 글씨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연습한 거 그냥 버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지나서 보면 어떻게 내 글씨가 변했는지 그리고 어디가 바뀌어서 글씨 느낌이 달라진 건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글씨 연습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 또 보시면서도 신기하고 뿌듯해들 하시거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글씨를 잘 써야지 이런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냥 재미있게 클래스를 한 강이 한 강이 충실하게 함께 하시다 보면 글씨가 자연히 바뀔 수밖에 없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만 함께 하시면 되세요. 글씨 연습을 하시는 방법도 한꺼번에 왕창 두세 시간씩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재미있게 강의에서 배운 글자도 써보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도 재미삼아 끄적끄적 뭐라도 써보시면서 즐기면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게 글씨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글씨 연습을 할 때는 천천히 쓰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글씨가 속도가 빠른 글씨체라고 해서 처음부터 속도에 욕심을 내서 빠르게 쓰는 연습은 금물이에요. 정성껏 또박또박 글씨의 기초 틀을 다지고 나면 아무리 빠르게 써도 글씨의 모양이나 골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글씨를 천천히 반듯하게 쓰는 게 익숙해지면 나한테 제일 잘 맞고 편안한 속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빠르게 쓰는 생활 글씨체나 달필체도 모두 쓸 수 있어요. 글씨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빠르게 쓰는 연습으로는 글씨체를 바꿀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몇 가지 좀 지루할 수 있는 얘기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시간 관계상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손을 금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들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손글씨 튼튼기초 첫 강의에서 만나요.